4구째로 맞습니다 이대호 원아웃 주자 마을로 4구째로 맞습니다. 좌이수 뒤로 좌이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이대호의 역전 마을로 환난 시즌 21번째 환난 역전 마을로 환난 이대호 이대호는 아직 롯데자이언치의 상을 탈락합니다. 4구째로 맞습니다. 4구째로 맞습니다. 4구째로 맞습니다. 5구째로 맞습니다. 5구째로 맞습니다. 5구째로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